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삭바삭 해주세요. 바삭바삭을 곰돌이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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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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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안주를 더 탁 얼큰하게 해야 돼 이런거는 김치찌개가 그만이에요 시금치는 똑같아요 시금치 날 똑같애 시금치는 똑같애 고기에는 구상 맛이 있잖아 음 당근도 안 매워요? 괜찮아? 끝내서 좋아 쪼꼬미가 조금 큼직해야되는데 큼직한게 또 없더라고 그전에는 또 큼직한거 봤는데 조그만거 그냥 사왔어 맛있는데? 맛있어? 응 맛있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푸 administr 해 Bee 쵸아 조그만거 네 свое praising 아 으어어어어어어-, 짠 맛있다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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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고춧가루를 좀 넣고 하는데 담백하고 맛있네 고춧가루를 진짜 안 맵네 안 맵은 거로 골라 땄어 하여튼 매운 거 되게 맵더라고 그래서 김치찌개가 역시 금방 먹었네? 다 먹었네 주꾸미 많이 잡소 주꾸미요? 하나 더 먹을까 주꾸미? 여기 있네 김치 국물이 김치가 들어가니까 되게 시원하네 김치가 시원해 걔가 김치 국물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리고 먹잖아 물에 목욕탕 가서 이거 시원하다 그러듯이 목욕탕 물에 뜨거운 물에 들어갖고 어디 젊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명이 되나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지 부국탕 물이 시원해 그런 말을 그 맛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유 잘 먹었지 잘 먹었지?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덕분에 아유 또 이것저것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이제 냠냠 식구들 찾아 뵐 때까지 또 잘 계시고요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하하하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See On tiver